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희 애들 둘이랑 같이 제페토에서 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페토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네다섯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스키점프 공항 비즈테니온 테마파크 그렇게 되게 공항 스키장 스키장 가자. 스키점프를 우선 조인하고 거기서 공항이 있는데 거기서 공항을 맞춰주세요. 스키점프 스키점프에 접속을 하고 나서 방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초대를 해야 돼요. 지금은 스테이씨랑 웨비? 웨비를 부를 거예요. 나 친구 아니어서 친구 못해. 우선 해봐. 이거 4명 하자. 4명까지? 최대 인원 4명까지? 최대 1명까지? 같이 놀아요. 비밀방 만들기 누르고 그리고 한 명 더 초대를 해야 돼요. 자 웨비 어디 갔어? 웨비? 웨비 이제 들어오고 있어. 여기 나와요. 여기서 나타난 거야. 여기서. 나쁘게 바나나야? 우와 근데 스키가 바나나야? 어. 스테이씨 되게 빠른데? 오 드레스 입고 바나나 스키다. 아 웃긴다. 웨비 지금 입장하셨어요. 자 우리 사진을 여기서 찍지 말고. 여기? 여기? 자 웨비 어디 가서 우리 사진 찍자. 여기 봐. 사진 찍을 때는 오른쪽에 카메라 표시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근데 동영상 표시 찍을 수 있네? 동영상? 응. 자 어 근데 스키가 안 보인다. 다시. 하나 둘 셋. 아 뭐하러. 하나 둘 셋. 아 뭐해? 왜 내 건 이상하지? 아 가자. 자 우리 가자 이제. 어디 갈까? 나. 어 왜 나 걸어 다녀? 가자. 손 아픈다. 가능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여기야? 스키 타자. 벌써 스키 타러 갔어? 이 블럭을 누르면 돼. 아 이 블럭을 누르면 돼. 여기 파란색 블럭 눌러주세요. 3, 2, 1, 고. 안 떠와usion memoir Actually. 화면을 계속 눌러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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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안 떠도 Even. 와아아아악 점프. 점프. 오 완전 날았어. 우와 대박. 와 사진 찍었어 사진 찍었어. 바나나 witness. 어 어어 어 파 아 어떡해 박았어 머리 만지는 거 못 봤지 나 컵라면 마시고 있어 뭐야 컵라면 어디 팔아 여기 놀라워 어디 스토어가 있어 안녕하세요 컵라면 하나 주세요 어디야 컵라면 어디 있어 이미지를 나가고 아 이미지 있었어 아 이거 뭐야 뭐지 아 뭐 들고 있어 이게 커피 커피 왜 너는 컵라면이야 몰라 할라떼야 핫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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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릭 계속 하니까 된다 어 이거 뭐지 컵라면 너는 컵라면 먹고 싶다 어묵꼬치야 나도 컵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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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라면인데 나는 간판이라고 한다 어떻게 먹어 먹을 순 없어 얘들아 우리 스키 타러 가자 이제 나는 간판이라고 한다 간판 아 근데 이 바나나 바나나 스키 너무 웃겨 엄마 여기서 바꿀 수 있어 바나나 스키 싫으면 싫으면 알았어 잔 찍고 기다려 기다려 웨비 기다려 잔 찍게 나도 갈게 빨리 와 아 나 바나나 스키로 바꾸고 올게 기다려 바나나 스키 바나나 스키 바나나 스키 자 가보자 바나나 스키 말고 뭐가 있나 진짜 이렇게 스키 타면 좋겠다 엄마 바나나 스키 말고 다 그냥 그냥 손에 들고 있는 물건 해제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키 바꿔주세요 여기서 손 모양을 클릭하면 바나나 스키 난 바나나야 해 바나나 바나나가 재밌는 거 같아 어 근데 왜 다리가 없었지 언제 가르치다 우와 바나나가 엄마 이거 봐봐라 손에 어? 손에 뭐야? 봐라 이쁘지? 눈송이다 눈송이 우와 엄마 여기 봐봐 어디 있어? 우와 여기 손 모양 있어 아 손 클릭 뭐지? 아 눈송 예쁘다 약간 우산 같은데? 얘들아 이거 들고 셀카 한번 찍자 그래 잠깐만 나도 그거 하고 아니 이거 안 돼 여기 봐 엄마 바나나 스키를 바꾸고 와 다른 스키? 바나나 스키? 응 됐다 아 여기서 바나나 스키 계속 안 바뀌던데 계속 누르는 건데 계속? 그러면 다 올 때까지 아 됐다 다 똑같이 찍자 얘들아 여기 어디 어디서 설까? 여기 여기? 여기서 설까? 설까? 여기? 아 이거 프랭크 크리스마스 찍었잖아 응 됐다 왜 이게 아 잠깐만 어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찍을까? 나 오케이 웬 폭탄이야? 아이템에 있어 아이템? 어 우리 댄스 한번 할까? 댄스 할까? 댄스 전통춤 아 전통춤? 어 전통춤 자 전통춤 준비됐어? 응 자 여기 엄마 왜 나무 없어졌지? 어 나무 있는데 괜찮아 없애도 돼 자 전통춤 한 번 더 할까? 오케이 하나 기다려라 기다려줘 기다려라 기다려줘 다시 눌러도 되던데 스키 신고 전통춤 치고 있어 하나 하나 둘 셋 가자 아 웃겨 가자 가자 이제 스키 타러 가는 거야? 응 응 리프트 타는 거야 엄마 생각하지? 엄마 중간 아 리프트 맞아 맞아 엄마 중간 지난번에 녹화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니 나무 들고 타야 돼? 아니 안 타도 돼 아이고 안 들어도 돼 왔다 아니 엄마 기다려 응 4 엄마 항상 늦어 이게 4 2 엄마 중간이야 어 어떡해 엄마 중간이야? 엄마 중간이야? 알았어 엄마 중간이라고? 어 나 이쪽 너 이쪽 나 이쪽 손에 들고 있는 거 해제하려면 오른쪽 손을 누르고 다음에 리프트가 안 왔어 너 왼쪽 너 이쪽 어어 엄마 중 오케이 내가만 참아 나 하네 나도 동영상 동영상 어 잠깐만 동영상 하려면 동영상을 따로 눌러야 되는구나 설마다 목소리 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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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스키 리프트 우와 저녁이야 저녁 얘들아 야경이 우와 여기 올라가야 돼? 응 나 이거 또 해야 돼 오케이 자 이제 스키 점프 여기 여기 파란색 표시가 있으면 어 내 스키 봐봐 왜 안 나와 파란색 표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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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 여기 아 엄마 저것도 다른 거 이미지 해놔서 사진 찍고 있었어 아 레디 3 2 1 고 roe 엄청 많이 눌러야 화 많이 날아 그치 ieme이 네 한국외 아! 뷰티풀! 돈 알았어. 아, 시끄어. 아, 미안해. 아, 미스. 아, 또 이렇게 되네. 아, 머리 쿵. 오, 눈에 잡았다. 우와,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하면 진짜 재밌겠다. 가자, 가자. 아, 미스한 거 어때? 이거 올라가서 올라가기. 아, 저기로 올라가기? 알았어. 아, 오케이. 이게, 아니, 올라가는 게 가능해? 어. 나 근데 진짜 잘 켜. 재패트에서 못하는 게 없어. 안 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유료받기를?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로블럭스에서 했어. 어, 우리 제자리에 온 거야, 지금? 이거 로블럭스에서 할 수 있는데, 아, 못하네. 아, 나 떨어졌다. 여기는 뭐야? 얘들아, 여기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아? 여기 리프트에, 어? 나와봐. 안녕. 어떻게 하나? 어, 여기 펜션 같은 건가 봐. 어, 그러네. 그치? 산장이야, 산장. 커피숍 같은데? 커피숍? 오, 카페네. 또 뭐가 있어? 이게 리프트 타워 올라가다. 아니면 다른 월드 가볼까, 이제? 어? 여기 또 있나 하나? 뭐? 자, 화면을 옮기고 싶은 오른쪽 화면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오른쪽 손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돼요.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 다른 월드 가볼래? 어. 자, 우리 이제 스키장은 안녕. 내가 만들어볼까, 이제? 다른 데 가볼게요. 이번엔...